법원이 또 두창희한테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과 부처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회식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즉 대통령실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짧게 낭독했고 판결 이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은 지난해 4월 6일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국무위원 광역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윤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찍히면서 왕놀이를 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은 격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용 공개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절치 않다며 취소한 것인데 하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용산이 쓰는 비용에 대한 청구가 진행된다면 나중에 국민들은 더 격노하겠죠. 관련해서 민주당은 경제 문제와 맞물려 이권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스윙보터층 중간층을 굳히는 전략을 쓸 거예요. 지금 경제성적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언제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지 이런 거 다 할 거고요. 이념 외교로 망쳐놓은 해외시장 복원하겠다. 중국이요, 우리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수출입 전체 규모가 반투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다 끝나가는데 그따대고 군사지원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 대만 양안 문제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이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 경제에 어떤 해를 끼칠지를 1도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려요.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를 다 따지고 하나하나 바로잡을 입법 공략들을 낼 겁니다. 180석 정도 얻어가지고는 야당이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예요. 국민의힘 당의 의석을 100석 미만으로 내려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정당에게 차라리 표를 주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캠페인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로 때리기 시작하면 지금 가뜩이나 민생이 파탄 지경이나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 서울, 부산 의석수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는 우리가 진다. 서울은 그래도 우리가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희망사항이고요. 서울하고 경기가 다른 점은 뭐냐면 서울이 경기보다 훨씬 늙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젊은이 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경기도 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아진 대신에 이제 서울이 조금 불레진 거지. 옛날 DJ 있을 때는 DJ 서울 불패. 서울은 지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하고 송파 정도 제외하면 다 앞선다.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조사하고 결과는 전혀 천장기차로 나올 것이니까 민주당 후보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울 후보들. 그럼요. 부산에서도 좋은 지역구에 용산이나 검사 출신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원래 좋은 지역구에 있었던 3선, 4선 중진 애들을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전재수. 전재수한테 붙이고 김두관한테 붙이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도 박재호, 김두관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엄청 열심히 바닥 다진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이라고 저기 옆 지역구에 있다가 띵 날아와? 그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를 호흡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